코미카 링크플렉스 AD5는 콘텐츠 제작자의 오디오 녹음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된 다목적 오디오 어댑터입니다. 동영상 블로거, 영화 제작자 또는 유튜브 사용자가 이 어댑터를 사용하면 여러 오디오 소스를 카메라나 스마트폰에 연결할 수 있는 편리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 이 리뷰에서는 호환성, 오디오 유연성, 사용 용이성 및 내구성 있는 빌드 품질을 강조하면서 코미카 링크플렉스 AD5의 주요 기능과 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. 호환성, 코미카 링크플렉스 AD5는 DSLR 카메라, 미러리스 카메라, 스마트폰 및 태블릿을 포함한 다양한 장치와 호환됩니다. XLR, 3.5mm 및 뉴스 BC와 같은 다양한 입력 및 출력 옵션을 제공하여 다양한 마이크, 헤드폰 및 기타 오디오 액세서리와의 호환성을 보장합니다. 이러한 다재다능함을 통해 다양한 오디오 소스를 연결하고 오디오 녹음 기능을 확장하여 비디오 또는 팟캐스트를 위한 고품질 사운드를 캡처할 수 있습니다. 오디오 유연성, 코미카 링크플렉스 AD5를 사용하면 오디오를 실시간으로 제어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. 각 입력 채널에 대한 독립적인 볼륨 컨트롤이 있어 정확한 사운드 녹음을 위해 오디오 레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자체 볼륨 컨트롤이 있는 헤드폰 출력을 제공하여 녹음하는 동안 오디오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. 사용의 용이성, 코미카 링크플렉스 AD5는 사용자 친화적인 기능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명확한 표시와 직관적인 컨트롤을 제공하여 다양한 설정을 쉽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. 어댑터는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이므로 추가 소프트웨어나 복잡한 설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내구성 있는 빌드 품질, 코미카 링크플렉스 AD5는 전문적인 사용에 혹독함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. 고품질 소재를 사용한 견고한 구조로 내구성과 수명을 보장합니다. 어댑터는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든 현장에서 촬영하든 까다로운 녹음 상황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결론, 코미카 링크플렉스 AD5는 콘텐츠 제작자가 비디오 및 팟캐스트를 위한 고품질 사운드를 캡처할 수 있도록 하는 다용도의 사용자 친화적인 오디오 어댑터입니다. 호환성, 오디오 유연성, 사용 용이성 및 내구성 있는 빌드 품질을 통해 여러 오디오 소스를 카메라 또는 스마트폰에 연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 호환성, 오디오 유연성, 사용 용이성 및 팟캐스트 호환성, 사용 용이성 및 팟캐스트 호환성, 사용 용이성 및 팟캐스트 호환성, 사용 용이성 및 팟캐스트 감사합니다.